오미의 화 인류의 시온지인 첩첩산중의 평지인 관중에서 그곳을 떠나 인류가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던 역사서 오미의 화를 밝혀봅시다. 오미의 화 부도지 제5장 백소시족의 지소시가 여러 사람과 함께 젖을 마시려고 유천에 갔는데 사람은 많고 세미작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마시지 못하였다. 이렇게 아기를 다섯 차례나 되었다. 곧 돌아와 소에 오르니 배가 고파 어지러워 쓰러졌다. 귀에는 희미한 소리가 울렸다. 오미를 맛보니 바로 소의 난간에 넝쿨에 달린 포도 열매였다. 일어나 펄쩍 뛰었다. 그 동력의 피해 때문이었다. 인류의 시온지 관중의 마고 대성이 인구의 증가로 인해 먹을 식량이 부족해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백소시의 사람들이 듣고 크게 놀라 곧 금지하고 지키니 이는 금지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금지하는 자제율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때 열매를 먹는 습관과 수차를 금지하는 법이 시작되니 마고가 성문을 닫고 수은의 위를 덮고 있는 실탈성의 기운을 거두어 버렸다.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가 생겼으며 그 침은 뱀의 독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는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의 피와 살이 탁해지고 심기가 혹독해져서 마침내 천성을 잃게 되었다. 인류의 시온지인 마고 대성의 환경에 맡겨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7장 이에 사람들이 원망하고 타박하니 지소시가 크게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져서 권속을 이끌고 성을 나가 멀리 가서 숨어버렸다. 또 포도의 열매를 먹은 자와 수차를 하지 아니한 자도 역시 모두 성을 나가 이곳저곳으로 흩어져가니 황궁씨가 그들의 정상을 불쌍하게 의겨 고별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의 미혹함이 심대하여 성상이 변이한 고로 어찌할 수 없이 성 중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어. 그러나 스스로 수중하기를 열심히 하여 미혹함을 깨끗이 씻어 남김이 없으면 자연이 복분할 것이니 노력하고 노력하시오 하였다. 오미아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어 첩첩산중의 관중의 식량인 지우가 모자라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으로부터 인류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증동궁여지슨남에서의 박토 이곳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인 박토가 또한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여지슨남에서는 어느 곳이었는지 살펴봅시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을 박주, 박릉, 독창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주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방식으로 밝은 박을 한자 박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자 이곳 첩첩산중의 관중인 마고대성의 지명 함경도 영흥의 객관을 인용합니다. 만경로 객관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만경로란 경도인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으로 관중인 마고대성에 가까운 곳에 경도인 서울이 위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도지와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여지슨남과 중앙아시아의 지리적인 위치가 이렇듯 일치하고 있습니다. 포도밭 첩첩산중의 관중인 마고대성에서 오미의 화해의 원인인 포도를 먹었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곳에 실제로 포도가 있었는지 검증해야 이것이 아리안엑스의 역사보건 시리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토를 여행한 마르코폴로의 동반 군물록을 인용합니다. 타얀프 혹은 타임프 태원부 조주를 떠나 말을 타고 열흘 거리를 가면 타얀프라는 불리는 왕국에 도달한다. 이 지방에서 으뜸되는 이 도시 역시 타얀프라고 부른다. 매우 크고 아름다운 그곳은 교역과 수공업이 무척 활발하다. 이 도시에서는 대군주의 군대에 필요한 장비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다. 포도가 풍성하게 열려있는 아름다운 가수원들이 많은데 포도주는 카타이 지방 어디에서도 만들어지지 않고 오로지 이곳에서만 생산되므로 이 도시에서 다른 모든 지방으로 운반되어 나간다. 또한 뽕나무와 노예고치가 매우 풍성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단도 만들어진다. 카타이란 스키타이 샥토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이 태원 지방에서만 포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태원이 누구일까요? 충청도 태안의 군명을 소태소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을 태산 무성 무성인의 대시산 빙구리라고 합니다. 태안과 태원은 동일한 지명으로 태안에 있는 산이 태산으로 전라도 태인의 군명 무성이란 왕부의 중심성 황제의 성인 국내성의 한성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부도지 속의 마고대상인 관중 한양 장안에 포도가 있었는데 동방견문록에서는 그곳 무성인 한성 지역에 유일하게 포도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 관중인 한양 장안의 사람들이 이동해서 이 포도주 만드는 법을 전해준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서해인 석코리아의 그루지아는 포도주의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포도주의 온산지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 내내 포도주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바카스 바쿠스 디오니소스 축제입니다. 바카스가 그루지아에 포도주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원래 바카스 축제는 포도수확철과 포도주 담그는 때에 맞추어 벌어지는데 지금은 1년 내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바카스란 파샤 즉 보살림의 주석체인 보살부 교황청의 의미입니다. 물론 보살림이란 의미도 됩니다. 박달의 싸르 짜르 황제 혹은 교황님이 박사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살님 박사가 바카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카프카스 산맥에도 남아있습니다. 카프카스는 카르트의 바카스님인 것입니다. 서방세계의 보살림인 미륵보살림 즉 현실 역사에서는 미트라신으로 조약된 이 미륵보살림이 카프카스 산맥 아래에 주석하고 계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영어 이름 코카사스를 분석하면 코리의 카샤의 땅이라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그러나 유와 부위와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카프카스가 되어 카르의 바카스의 땅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해보살림은 미륵보살림입니다. 미륵보살림은 산스크리트어로 메뜨레야, 팔리어로, 메띠야, 영어로, 메시야, 미트라, 미스라, 미스라, 미로 등으로 부릅니다. 미륵보산은 현재는 보살이지만 다음 세상에 부처로 나타날 것이라고 불교에서 믿고 있는 미래의 구세주로서의 보살이다. 불교 교류에 따르면 용하수 아래에서 곧다마붙다가 지도하지 못한 모든 중생을 지도할 부처로 수기를 받았다. 팔리어의 메띠야는 이 미륵보살의 메시야와 통하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 의미는 미래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유럽적의 현 기독교의 메시야가 아닌가요? 의미도 구세주라는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우리의 역사무대 중심부에서 이동한 보살림들이 만든 서코리아의 중심이 현재의 그루지아로 그루와 코리는 동일한 말로 그곳의 사람들에게 포도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곳 그루지아에서 진출한 유럽의 세력들이 신라실라시랍시랍인 슬라브였습니다. 불이 불이의 의미 브리타니오 브리테니까 브리셀의 불이와 우리의 용어 불이 불이는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주체의 사람들이 만든 동일한 용어입니다. 동방견문덕에 풀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가면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프리성강 불이성강 즉 불이성 부도성에 흐른 강입니다. 이 프리 부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박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박도는 박도이기도 하고 부도이기도 합니다. 부도는 불벌 불이 불이이기도 합니다. 정야경의 여유당전서 최유지 삼건강역구를 인용합니다. 김부식이 가로대 고구려의 국내성을 부리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서에는 낭낭군의 석현에 불이온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르코 폴라가 말하는 프리상강은 바로 부리성강 상나라 부도 또는 부리성 부도성에 흐른 강인 것입니다. 부리성강 현지에 그리고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부리성강이라고 할 때 느끼는 묘한 자부심과 부러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리성강을 반도에서는 앞에 불자를 빼고 예성강이라고 조작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바로 첩첩산중의 관중인 마고대성에 흐른 부리성강이 바로 한강인 압록강입니다. 알짜배기 세계여행 실크로드의 전환대는 이곳 쿠올러에 위리왕국이 있었으나 오래 못가고 구자왕국에 흡수되었다. 이 위리라는 말은 부리에서 온 말입니다. 순경홍 비읍의 부리는 위리로 혹은 순경홍 비읍의 비리는 위리로 발음됩니다. 한성을 한암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위례와 위리, 비리, 부리는 동일한 또는 같은 말로 역사 속 한성이 공례성인 부리성이었습니다. 역사 속 첩첩산중의 인류의 시원지 오미의 화가 발생한 마고대성이 바로 우리의 역사무대 부리 부도의 박투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한성, 공례성이었습니다. 이것을 각인시키는 이유는 이곳에 사람들이 이동해서 자신들 고향의 지명을 붙인 것이 브리타니오, 브리테니카, 브리셀 등이 지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멕시코의 저 유명한 지명 유카탄 반도의 유카탄이란 유가 땅입니다. 한자와 한글이 혼합된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러면 이 유가는 누구일까요? 천하의 중심, 천조연예도의 무대이며 대법왕층인 비당금자의 금성을 지켰던 평양의 군명인 유경입니다. 이들이 처음 이동해서 공국한 곳이 멕시코의 유카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별도로 자, 다음 시간에 별도로